이 팀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호응해 주셨던 그런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 또 어제 오늘 날씨가 또 지금 촬영하는 날 너무너무 추운데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의 봄 때문에 감독님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이걸 상상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신가요? 꼭 그렇지도 않은가요? 예상했던 일이 아니니까 좋기는 한데요. 일정이 많고 홍보랑 관련된 그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으니까 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촬영하거나 그러는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건 뭐 힘들어도 즐거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색하고 좀 낯설고 그래서 방송에서 감독님 나온 인터뷰를 몇 번을 봤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같이 나오시거나 뭐 이런 같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 나가는 게 좀 불편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같이 인지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인터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 더 이상 하는 거는 제가 뭐 좀 주제 넘은 거 같아서 실장님이 그러면 여기를 나가야 된다. 네 역시 평상시에 이제 인간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봤는데도 무척이나 재미있고 혼미진진한 영화였었고요. 다시 보고 나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마지막 인터으로 하셨으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힘 남겨두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오늘 다 쏟으시고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00만 명이 넘었다는 소리를 오전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900만 명 하면 당연히 1000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스코어 같은 걸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사실 좀 현실감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감이 좀. 네. 또 한편으로는 영화계에서의 어떤 1000만 영화가 이제 감독이나 제작자나 배우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사실 올해가 감독님이 단편 영화 비명조시때부터 치면 30년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긴 세월이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사랑받은 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서울에 본 만큼 이렇게 양쪽으로도 또 영화를 보신 분은 거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런 반응은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이전에도 물론 비트나 이거는 뭐 영화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영화가 달고 있는 소재 어찌 보면 기획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획해낸 사람이 이제 하이브 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 좀 야심 찬 게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드는 영화들을 가지고 자기 영화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 근현대사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시점으로 정리해 보겠다라는 그런 그게 너무 용감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었는데 특히 또 12.12를 저한테 맡겨줘서 이게 저한테 좀 굴러들어온 떡이죠. 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아니 진짜입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뭐 영화적인 맥락보다는 네.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저는 영화적으로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악당들의 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은 잘 알지만 이제 이거는 철게 알려지지 않은 일이니까 아마 이 사실을 영화가 100% 사실을 보여주진 않지만 아무튼 거의 사실을 기반해서 만든 거니까 그 사실을 접하는 데서 오는 충격 또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게 이 영화의 지금 견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 나이로 역산을 해보니까 12.12 때 18살 정도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12.12 때 그 총성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잘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남동 살았는데요. 그날이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결혼하시자마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78년 12월 12일 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없이 이제 장소원의 생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집에서도 잔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 방에도 손님들이 꽉 차갖고 이제 고3인데도 공부도 못했지만 아무튼 어머님이 너 나가 있으라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제 장갑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네. 좀 늦은 저녁이었겠네요. 한 그게 7시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갑차가 지나가니까 제가 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동네에서 오지락이 넓어서 막 쫓아가는데 제가 다녔던 그 제 모교인 한남초등학교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불이 꺼이고 자동차만 몇 개가 있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려고 육교를 넘어가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완전 무장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막더라고요. 막는데 그때 총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앉더라고요. 자리에 확 앉아서 저도 얼떨결에 앉았더니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죠. 앉은 뱅이 걸음으로 육교를 거꾸로 내려왔는데 집에 못 가고. 네.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왜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공관촌 정문에 있는 편으로 있는 친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총소리가. 그런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당 이렇게 나오고 한참 있다가 그래서 추워 되게 추웠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또 총소리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서 거기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영화적이라는 생각도 지금. 영화에는 좀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왜 우리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오죠. 군인들이 왜 누구를 향해서 누가 왜 방아쇠를 당기는 거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추운데 그 총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총은 어디선가 썼지만 소리가 그냥 하늘로 확 솟구치는 느낌. 그런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냥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거의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총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희귀하게 느껴지고요. 사시는 곳이 한남동이셨다는 건데 돌잔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집에서. 돌잔치 때 그런 상황에서의 상황도 굉장히 그렇고. 또 영화에서 한남동에 또 공간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팟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울에 보면서도.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필동에서 태어나셨던데요. 맞습니다. 충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동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수경사가 있던 곳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님이 진짜 이 영화를 맡을 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김홍욱 대표가 시나리오를 보내줬을 때 혼자 속으로 이게 어? 이거 뭔가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당연히 할 거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들었던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날 들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충무를 위해서 조감독 생활하고 이제 영화로 데뷔하려고 하던 그 무렵에 이제 하나의 척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공청문회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제가 영화를 막 데뷔하는 그 무렵에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고 보면서 그날 왜 총성이 울렸는지에 대한 내막을 되게 알고 싶어 했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좀 너무 납둑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로 인하여서 저의 20대. 그러니까 저의 20대는 아니라 이제 저 또래 사람들의 그 스무 살 또 30대 초반까지 그런 그날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들의 20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20대가 아니었으면 5.18도 없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깊은 인연을 가지셨는데 처음 그 기획 제안 이렇게 연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감독님께서 약간 꺼리셨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나리오는 거의 4, 5분이랑 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이영종 작가라든가 이지민 작가라든가 굉장히 충분히 잘 알려진 작가들이 쓴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랑 관련된 드라마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5공화국을 압축한 것처럼 그때를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다큐멘터리가 존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오면 제일 아주 친한 이목의 차는 감독이나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하면 반란군들의 승리의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표님이 이제 그래도 감독님이 그런 이제 핵체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냥 약간 좀 약간은 건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반영하셨어요? 네. 쓰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쓰고 있다니까 쓰지 말라고는 할 순 없는데 네. 의견까지 내셨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저한테 이렇게 그 그날 이제 어렸을 때 그날 밤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한 편이거든요. 그 날을 연상하면서 그 특히 그 반란군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됐길래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약간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들에 관한 얘기 먼저 좀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다른 저희 프로그램에 또 다른 콘텐츠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영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뭐 감독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스태프들도 그렇고 또 배우들도 그런데요. 일단 정우성 씨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가장 멋진 모습들이 그동안 감독님 출연작들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멋있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디에 나와도 멋있는 분인데요. 비트라든지 비트는 뭐 지금 전설이지 않습니까? 태양은 없다 라든지 또 무사 같은 작품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거는 그 당시에 아니 그 정우성 씨의 그 봉술 연기가 너무 액션 연기 같은 것도 너무 뛰어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다가 아수라를 거쳐서 지금 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정우성 씨가 특히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대가리를 깔아 옮기겠다는 소리 일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보다 중장이라서 더 계급이 높은데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최적의 어떤 배역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정우성 씨를 잘하는 입장에서 어떠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첫 번째 캐스팅 한 사람은 황정민 씨였어요. 왜냐하면 전두광을 누가 하느냐가 이 영화의 관건이었고 사실 주인공이 전두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황정민 씨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이태신 역할이 그렇게 비중이 세진 않았거든요. 처음 시나리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합류하고 난 다음에 이 역할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역할을 키우는데 아무리 키워도 전두광에 맞서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원래 실전 인물 그분이랑 다르게 이제 성격도 바꾸고 이제 원래 그 실전 인물 장태환 장군은 어떻게 보면 그 이 반란군들보다도 더 불같으신 분이고 더 막 그냥 다혈짓이시고 거침이 없으신 분인데 사투리도 되게 강하시죠. 강하시죠. 그런데 또 전두환이 욕망의 불덩이가 아주 타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장군은 이제 지금 젊은 관객들이 볼 때는 좀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좋은 리더십처럼 보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물이라면 여기가 뜨거운 물이라면 여기는 좀 깊은 호수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로 하면서는 우성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성 씨가 그 전에 옛날 시나리오부터 쭉 봐줬어요. 원래 제가 우성 씨가 시나리오면 같이 하는 일을 떠나서 그냥 자주 보니까 너 그럼 리뷰 한번 해 줄래? 그러면 그 사람이 리뷰를 잘하거든요. 바꾼다고 그랬더니 그거 바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당신한테 줄 시나리오로 바꾼다는 말은 못하고 쓴 다음에 보여줬죠. 그랬더니 나쁘게 바뀐 거 같지 않은데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정재 씨하고 우성 씨하고 이제 헌트를 막 끝낸 직후여서 뭔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두 캐릭터가 약간 유사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전두환이랑 연관된 인물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개봉이 되지 않는 무렵이었으니까 영화들이 정재 씨는 정재 씨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찍자마자 바로 개봉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영화가 먼저 개봉되느냐를 모르니까 아마 자기가 우리 영화를 하는 게 정재 씨 영화에 굉장히 큰 누를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매달렸죠.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태양은 없다에서 이정재 씨랑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하면 청담부부의 시작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비트라는 영화는 90년대 한국 청춘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서 그 두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또 그 두 작품 특히 태양은 없다를 참 좋아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두 작품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감독님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냥 좀 유치한 영화들이고 유치한 영화들이고 30대셨죠 그때? 감독님이요. 네. 제가 끝까지 거절했는데 이제 강제로 끌고 가서 봤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끝나고 나서 GV 같은 걸 하는데 그 차이점이 저한테 이제 영화 얼마만에 보시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개봉하고 나와서 처음 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관객들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드라고요. 좀 말이 안된다고. 근데 진짜 처음봤는데 어 좌음보기를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영화가 아 형편없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네. 사실 그 사이에 세월이 20년이 흘었고요. 감독님도 약간 다른 분이 되시는 거잖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면에서 흘렀고요 감독님도 약간 다른 분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면에서 다는 아니고 어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찍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나오기 한 10분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잠시 오면 나오면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때 추웠던 것 같은데 안경찌값 같은 거 떨어뜨려서 이렇게 머리떡아 짓고 소리는 들리니까 이제 그 장면 지나가면 고개 들고 그랬던 거예요 송강원 씨나 박중훈 씨가 그런 연기 엄청 잘하는데 그런 또 비슷한 행동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상하게 그 아마 헌트 때문인 것 같던데 태연업도 GV를 여러 번 갔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황정민 씨가 뭐 연기 너무 잘 하시는 건 세상이다 하는 거고요 저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특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전두광으로 나오는데요 황정민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아주 짧막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다 그들 입장에서 승리하고 화장실에 혼자 가고 할 때 노태권이 어디 가냐 가니까 오줌새끼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는 초반에 강기루신가요 그런 장면에서 됐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앉히면서 장난스러우면서도 여기가 네 자리다라고 말할 때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힘을 준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도 참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어떠셨습니까 아소라이어에서 두 번째죠 저는 사실은 그 서울의 봄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거에 가장 큰 힘은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전두광이라는 역할을 거머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황정민 씨 상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털털하고 소탈하고 뭐 이렇게 어떤 어떤 연 하는 거를 보니 너무 싫어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거를 경계하는 사람인데 그 이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덥석 잡았어 그랬더니 아 감독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뭐 이유로 말할 수 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창가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볼 만 하겠어요 그랬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뭐가 팍 와서 가슴에 와 이 영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딱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감독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찍죠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뛰어드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잘해야지 그랬더니 감독님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 끝판 악인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머리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첫 만나 하자마자 그런 용감한 결정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결정해주고 또 이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관객들이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낄 그런 흠입조차도 마치 문풍질을 테이핑하듯이 그런 그렇게 해준 황정민 씨가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배우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가 아닐까 알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여러 번 인터뷰를 한 경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카메라 앞에서와 바깥에서의 편차가 가장 적은 배우 중에 하나가 황정민 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뭐 황정민 씨 연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십 번 감탄을 했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감탄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도희철을 몰아붙이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 한 장면 안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인간다 이렇게 뭐랄까 친밀함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껴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서 밀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웃어 시작해서 이제 몰아붙여서 총까지 꺼내서 한 장면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연기가 표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전두광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장면 어떠셨습니까 이제 도희철을 설득하는 그 장면은 저희가 데이신을 찍다가 나이트신을 찍어야 되는 시간이어서 하루에 찍어야 되는 시간의 경계가 정해져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찍어야 되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도희철을 만나고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총을 겨누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할 때 그 차에서 내려서 도희철과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서랑설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찍어야만 하는데도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좀 왔다 갔다 했던 장면인데 그게 이제 막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다음에는 정민 씨가 그 차에서 내려서 도희철을 붙잡고 강강수원래를 돌다가 손을 잡고 구석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큰 샷으로 한 번에 제가 이제 원래 큰 샷으로 한 번에 찍거든요 리허설을 하면 근데 한 번에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한 2, 30분 만에 찍어버렸어요 정민 씨가 그런 기운을 자기가 잘 설정을 하면 다른 배우들이 그 제가 이제 항상 브로킹을 해서 이제 중심 인물이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중심 인물이 움직이면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포메이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움직임의 어떤 그게 근데 정민 씨가 그렇게 잘하면 그 옆에 있는 선배 후배 배우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브로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얘기는 많이 했지만 막상 찍을 때는 굉장히 빨리 찍은 장면이고 근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찍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보다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진짜 최강의 빌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카리스마의 매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반란군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 도희철이라는 인물은 전두광한테 완전히 매력화된 것 같고요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윽박지를 때 똑같이 하죠 그래서 웃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두광이 자기한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는 전두광이 어떻게 생각하면 역할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결까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캐릭터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영화가 굉장히 그 장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 하잖아요 너무 어떤 실수를 크게 후회하면 결국 그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고 그런 것처럼 나쁜 사람들 중에서의 그런 강렬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료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흠모하고 추종하게 되는 것 같은 게 그게 그 하나의 세력에 그리고 또 어떤 집단들이 강력한 집단들이 이제 그런 부심점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작동 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극중에서는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보여주는 게 화를 낼 때가 아니라 화를 참으면서 억누를 때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이제 제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90도로 꺾었던 허리를 펴면서 잠깐 보는데 대통령도 놀라서 흠칫하잖아요 그럴 때의 모습이나 실패하면 반영이 되지만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고 그렇게 중장들한테 일괄할 때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가 화를 참느라고 막 이렇게 턱이 떨리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비등점을 완전히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정말 사람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마치 굉장히 흥분한 경비견을 만질 수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 그렇게 굉장히 끌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그 힘이 좋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역할의 힘이 힘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배우가 갖고 있는 기운과 자신감이 센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배우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그 역할 사이의 간극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려고 그러면 송광호 씨라든가 김윤석 씨라든가 기세가 좋은 사람이 있죠 타고나기를 그건 뭐 타고난 것 같아요 황정민 씨도 그런 분인데 근데 황정민 씨가 그러면서 더 특별히 잘하는 게 그 한 씬 안에서나 한 테이크 안에서 그런 자기 입장과 생각의 경계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한 씬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태도나 생각의 경계를 막 허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본인이 좋아하지는 않은 표현이 있겠지만 좀 무당기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곡성에서도 그 무당력이 엄청 났던 느낌이 있죠 네 사실 이제 그 두 분이랑 영화에서 너무 또 잘 맞는 그런 타입캐스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워낙 또 영화에서 이렇게 빛을 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연기적으로 너무 놀란 건 빠지는 배우들 없이 이 많은 배우들이 사실 캐릭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인데 그걸 살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사실은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아니고 12.12 사건을 충실하게 영화적으로 흥미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더 중요한 영화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캐릭터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잘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건도 파악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배우의 어떤 포션이 굉장히 컸던 영화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김의성 씨라든지 이성민 씨라든지 정만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기를 잘할 것 같고 실제로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은 영화에서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배우들이지 않습니까 극중에서 팔공수 여단장으로 나오는 정영석 씨요 정영석 씨 같은 배우 나는 자연이다의 성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영석 씨라든지 혹은 남현호 씨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스크린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배우들도 그 역할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배우 한 명 한 명한테 일일이 다 디렉션을 주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아주 자세하게는 이게 어떻게 이런 훌륭한 그런 앙상분이나 연기들이 다르 있을까요 아니 뭐 감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뛰어난 사람을 그 데려오는 거죠 스태프도 그렇고 이제 연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출자라는 게 이제 연기를 뽑아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연출 능력이 별로 없어서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을 뽑자 그리고 어떤 역할에서는 좀 지명도 있는 분을 뽑자 라고 해서 아 이렇게 캐스팅 과정이 길고 진안하고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뭐 알아서 그냥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대신 그 유명하지 않지만 정연석 씨는 그 목소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전화통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좀 진실성과 어떤 말을 많이 안 하셔도 거기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마침 또 오셨어요 저희 오디션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 듣고 금방 알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오디션 보고 제가 따로 미팅하고 이제 한 거고 남윤호 씨는 제가 이제 연극을 좋아하는데 좀 제가 특히 그 섹스피어 연극을 좀 좋아합니다 그 홀리올라노스인가 그거를 그 사람이 타이틀로 했는데 근데 영국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녔던 로얄 아카데미 그 아트앤드라마라는 학교가 엘리트코스를 밟으신 분이죠 그렇죠 만나봤는데 본인은 그 드라마나 테레비전을 한 번도 안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런 프로스티늄 그 스테이지에서만 했던 것만 해서 자기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해서 당신처럼 그 그런 무대 연극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들어 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직접적으로 영화에 관한 물론 배우분들 때 연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사실은 제가 연출을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영화를 연출하는 입장에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한계들이 많은 소재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또 집중적으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영화가 시비시비라는 사건 자체가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열 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들이 있어서 낮 장면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밤 장면만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감독님께서 플래시백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영화가 굉장히 스피디하면서 밤 장면 위주로 계속 몰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그런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기 일치고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만하게 참 너무 너무 극적이고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우리 영화 속에서 다룬 거는 실제 그날 벌어졌던 일에 뭐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신 저희들이 제가 목표로 삼은 거는 이 이야기를 관객들이 재밌게 봐야 된다 왜냐면 재밌게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 리도 없고 볼 리도 없고 또 또 제 진짜 목적은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다음에 이제 역사를 좀 본인들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그 사건을 배열하고 그 이제 그 배열을 이제 따라가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예전에 이제 어떤 책인지 기억했는데 옛날 시나리오 책을 보니까 외국 책인데 이제 첫 장을 넘기니까 영화 속에서의 시간은 그 한꺼번에 흘러간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영화 속이 하나의 세계니까 그 세계 속의 모든 공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네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써있던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제가 그런지 못쓰지만 항상 시나리오 쓰면서는 이제 아 이게 누구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광인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나 사람들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심인물의 시간만 따라가게 되는데 네 근데 항상 그 좋은 영화들은 이제 그런 그 그 세계가 주인공의 시간이 아닌 시각까지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라고 라고 생각했고요 네 저는 좀 제가 왜 그런지 뭐지만 제가 플래시백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네 편집 감독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수라에서 딱 한 카트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뭐 너무 제가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빼부리셔 갖고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이제 플래시백으로 아내하고 만나는 장면을 살짝 넣었어요 네 그 장르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플래시백을 안 쓰는 거는 제가 좀 잘못이지만 그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플래시백이 뭔가 제가 관객들을 강제로 시간 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이 시간을 플래시백을 쓰지 않는 대신 이 여러 개의 시간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느 시간을 갔다가 어느 시간으로 가느냐를 선택하는 거를 갖고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런 도상 훈련처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맞나 이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 게 맞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또 영화를 다 촬영한 다음에도 편집하면서도 이제 편집감독님이나 제가 이제 이 시인 다음에 이 시인이 오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시간의 순서보다는 관객들이 영화를 이제 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지 않고 봐야지만 이 이야기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갖고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영화는 지금 후진영화를만 찍었지만 평생을 영화를 해서 공부도 나름대로는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쭉 공부해온 어떤 제 생각의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축조했다가 그걸 또 무너뜨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서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건의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죠 감독님께서 결국 이제 영화라는 것은 시간을 다루는 매체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밤작면 위주로 영화를 이제 사실은 찍을 수밖에 없는 소재 자체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조명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영화 속에서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군인이기 때문에 옷이 이제 컬러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채도도 굉장히 낮을 것이고 밤작면 위주인데 조명을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이제 광원이 그 쇼트 안에 직접 노출이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광원을 이용해서 인물의 어떤 표정 같은 것을 컨트라스트를 줘서 음영이 대조되도록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많이 있었죠 이 영화에서 그런 촬영과 조명을 하셨을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촬영감독인 이목의 촬영감독이랑 이제 조명감독인 이성환 감독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건 또 미술적으로는 고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저희가 영화적으로 하는 그 영화적인 표현, 픽션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어떤 그 꼭지점 사이 중간 어디쯤에서 항상 그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쪽에서 보면 진짜처럼 보여야 되고 다른 한 쪽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정계하고, 스토리테일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극적인 표현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고증과 얼마만큼의 그런 창작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좀 무의미한 회의라고 할 정도로 그 네 명이서, 미술감독과 장근영 씨까지 해서 네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촬영장 안에서 굉장히 계속 감독님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 이거는 이거는 100%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드라마틱하게 찍어도 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 또 촬영감독의 카메라 하면 아 그건 너무 다가간 거 같아 좀 더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찍을 때는 바로 옆에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억지로 찍으려다가 보면 좀 화면이 구도가 불안정해지고 약간 그 1번 제일 잘 찍히는 1번 카메라 포지션은 2번이 아니라 좀 비껴서 있는 포지션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너무 잘 찍히는 앵글인 거 같아 그러면 좀 다른 좀 구석으로 가는 앵글로 바꾸고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조명은 지금 이 선생님이 처음 얘기해 주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공간이기 때문에 옛날 공간을 주려면 아무래도 조명이 그 공간을 비추는 방식이 이제 그 시대를 환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프랙티컬 라이팅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을 만한 라이팅이 그 안에다가 가능하면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심어 놓고 근데 그게 관객들한테는 저런 조명이 그 화면 안에 존재하는 거가 이제 조명이 눈에 들어오니까 일단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실제감을 주고 대신 그 조명이 사람들한테 관습을 하다 보면 프랙티컬 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명이 이렇게 잘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사각이 나쁜 입사각이 되면서 나쁜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영화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오히려 그런 불안정한 라이팅이 들어와서 그 이게 실제의 라이팅이다라는 것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를테면 정우성 씨 얼굴을 관객들이 영화 내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잘 어울리는 얼굴이고 황정민 씨 얼굴도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물의 얼굴을 어둠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관객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전두광이 그 총리 공간을 탈출하는 차안 장면 그 장면을 보시면 그 라이팅 때문에 눈 위로는 안 보이고요 코 밑으로는 밝게 보이죠 그러면서 입으로만 지시를 하고 있는데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조명의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극중에서 이제 인물들 둘이서 그것이 이제 무슨 두 사람 사이가 친구 관계든 아니면 서로를 의심하는 관계든 대적하는 관계든 간에 대화를 나눌 때 상당 부분 실내에서 창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창문으로 이동을 하면 당연히 창문 쪽에서 들어온 어떤 빛이 존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음영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관계라든지 인물의 심리 같은 것을 영화가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건 뭐 제가 옛날 누하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런 영화들이 워낙 훌륭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인명기 촬영감독이랑 이성환 조명감독이 그걸 굉장히 근사하게 촬영해 준 것 같아요 참 여기 이 선생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박 시장님이 박찬욱 감독 나온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봤었는데 저는 해외지 결심을 영화 보고 바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보러 갔어요 영화 너무 좋아서 근데 박찬욱 감독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마치 소설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그런 이야기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도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성환 조명감독이 빛을 가지고 마치 박찬욱 감독이 작용화를 그렇게 어떤 시각적 언어나 그런 편집이나 그런 걸로 표현했듯이 이 사람이 그런 프랙티컬 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공 조명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실제의 빛을 가지고 만년필로 글을 쓰듯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한두 개를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이 통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로 자기 편 늘리는 전쟁을 양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화를 하려면 인물이 더군다나 이제 핸드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북박힌 상태에서 서서 전화를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공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전화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재밌게 찍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상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통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실제 사건이 그랬다 할지라도 연출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로 느껴질 것 같아요 시나리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뭐 이건 전화기 액션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전화기 그 당시에 있을 법한 다양한 전화기나 다양한 무전기를 이제 쭉 모아서 이 장면에서는 이걸 배치하고 그러면 또 그걸 옆에서 군사자문단 하시는 분들이 이 전화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중요한 전화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거기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전화선 넘어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성주 씨하고 그 그 그 그 참호 차장이죠 황정민 씨하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 신사협정매대 때는 네 네 네 네 두 배우한테 스케줄을 잡을 때 이 사람이 연기하는 날 이 사람도 있게 하고 이 사람 하는 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우성 씨랑 그 저기 정영석 씨랑 한 그 팔공수자단장 장면도 같은 스케줄을 해서 아내하고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근데 이제 왜 와요 그냥 녹화 녹음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그 전화기 너머에 계시는 분이 그날 같이 와서 대신 이제 이분이 안 보이는 위치로 이렇게 뒤로 숨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전화기로 역사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네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장면 지금 그 거론하셨던 장면들이 더 관객들한테 인상이 남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두광이 이제 참보 차장한테 전화를 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을 보면 복도에 이 전두광은 혼자 뒤에 물론 부하들이 있지만 나왔을 때 이 유선 전화기를 끌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통화를 하면서 신사협장을 맺자고 이공수와 팔공수를 같이 빼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모 차장은 그 얘기를 스피커폰으로 듣는데 뒤에 수많은 도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물의 어떤 움직임이나마 블록킹 포함해서 어떤 그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힘의 어떤 향배를 결정한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벙커 장면에서 이제 6분 벙커 비트벙커에서 여러 명의 이제 장성들과 그 중간에 이제 참모 차장이 전화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복도 뒤쪽에 이제 정민씨가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다 정민씨를 이제 숨겨놓고 정민씨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크게 나오게끔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는 네 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녹음해서 틀면 네 저희가 그 느낌을 맞출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정민씨 이걸 좀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시면 여기서는 그 소리에 대한 반응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한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상상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해 갖고 그런 걸 배우들한테 부탁해 갖고 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그래서 관객들이 그런 감정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제 특별히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도드라진 장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그 팔공수 여단장한테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이 팔공수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하니까 대충 이렇게 예의바르면서 냉정하게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설득이 들어가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설득이 돼서 잠깐 몇 초 동안 고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하필이면 이제 블라인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 불빛이 얼굴에 비치니까 음영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나서 이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굳히고 출동하겠습니다 할 때는 출동하겠습니다를 말하는 여단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듣는 이태신의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런 장면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현석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워낙 뛰어난 성우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콘티부터 원래 이제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자기 신념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선 전화기로 걸려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도 이제 그런 드라마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역시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성우분들은 얼굴이 없이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그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전화 액션에 최적화된 표현을 볼 수도 그렇죠 그 장면에 그 오브 사운드로 나오는 목소리는 원래부터 계산이 돼 있었고 그걸 정현석 씨라는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분이 해 주신 거죠 그럼 모의 과정에서 이제 감독이 뭐라 그럴까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그 전두광 자택에서의 장면 네 그 장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고 그 불을 언제 끄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사실은 자기들보다 계급이 높은 그 중장들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사람이 일어서서 각각 스위치를 하나씩 끄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불을 끄는데 제가 그 장면을 또 너무 좋아하게 된 것은 그렇게 불을 끄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소장이 일가를 하게 되는데 중장 중에 한 명이 못마땅하게 담뱃불을 켜는 장면입니다 담뱃불을 붙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을 끄고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약간 속으로 못마땅한 시큰둥한 게 있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담뱃불로 붙이는 건데 그 담뱃불로 붙이는 순간이 너무 저한테는 인상적인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들이 모여서 장면을 모의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장면 그 장면은 또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찍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장면이 제일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처음 시나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가는 술집에 어떤 큰 방에서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부대에서 그 군용 그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도 또 어둡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실로에만 서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버스 안에 타고 있고 전두환이 버스 안으로 올라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밖에서 멀리서 불빛 지나가고 라이터 불빛 지나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종적으로 그 연희동 집을 그런 좁은 사랑방 근데 약간 적상가 옛날 일본 사람들의 집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가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촬영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니 버스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집이 그러니까 저희가 헌팅한 공간이 좀 큰 집이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공간이라고 16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막 그래서 그리고 불 끄는 것도 이제 조명감독은 뭐 당연히 좋아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좀 왜 불을 끄냐고 이상하다고 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는 제가 메인 스태프들하고는 항상 회의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설득해야지 관객이 설득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메인 스태프들이 워낙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어서 감독님 사수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랑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싸워야지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워야지 제가 그렇게 했네요 영화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객도 설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죠 화면에 근데 그 설정 갖고 뭐 되게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막상 거기를 골라놓고 배우들이 왔는데 그날도 하룻밤 사이에 다 찍어야 됐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틀을 달라고 그랬는데 네 이틀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신 분이 저기 피디님을 한 적이셔서 배우들 스케줄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다 유명한 배우들이고 그래서 하루만에 찍어야 돼서 근데 그게 또 초반에 찍어서 배우들이 서로 잘 모를 때여서 음 특히 불 끄는 것도 이제 현장에서도 굳이 안 끄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네 이게 작당을 한 회의이기 때문에 네 그 전 장면에서 둘이 그 전두관과 노태권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탁 끄면 아마 야 내가 이런 순간에 불을 끄면 너 거기서 일어나서 불을 탁 꺼라 이렇게 약조를 한 둘이 모의를 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을 끄면 사실 좀 익명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 있을 때는 서로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네 서로 지금 나쁜 짓을 모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두관이 오히려 자기한테 더 집중력을 갖게 만들고 또 이쪽 부하들 앞에서는 이제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하고 또 바로 돌아서서는 자기가 이제 표변에서는 선배들한테는 불안감을 또 야기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좀 덜 드러나니까 이중성이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싶었죠 근데 배우분들이 찍어놓고 나서 편집하려고 그랬더니 배우분들이 너무 화면을 꽉 잘 채워주시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두관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정말 초강력 빌런으로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서 끌고 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노태건이지 않습니까 친구이지 않습니까 이 전두관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아주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극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화장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의 장면이 이제 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출적인 맥락에서 또 역시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거기 두 번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노태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떡볶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입에 다 넣어 줄기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일단 일단 배우 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으면 그 상황에서 황정민씨가 군화를 신은 상태에서 이 수건을 발로 닦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볶음을 주겠다는 얘기를 호기롭게 자기 친구한테 하는 건데요 일단 그런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 이런 연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거는 정민씨가 했어요 정민씨 아이디어에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자기 같은 편들도 믿지 않는 그렇죠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노태관이 이제 자기 친구지만 아 내 친구지만 이놈은 정말 와 나도 언젠가는 이 정도 먹고 막 이러는 좀 약간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화장실에서는 함부로 해도 되는 공간이에요 자기를 드러나도 되는 공간이고 네 마지막에 나오는 화장실에서도 이제 그 웃음을 약간 배설하듯이 그 웃음이 막 타잖아요 그렇게 용변을 보듯이 막 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정민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수건을 내가 닦은 다음에 왜냐면 수건을 같이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 수건을 그냥 군인들이 자기 군화에 뭐가 튀는 거에 대한 되게 그게 심하다고 그렇죠 신입으로 저희 군대 처음 가면 물광 내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근데 특히 장군들은 자기의 군화를 자기가 안 땄기 때문에 군화에 요만한 게 뭐 같아도 굉장히 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만 나면 아무튼 군화를 손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면서 정민씨가 이거를 발로 문지르고 남이 쓰는 거를 신경도 안 쓰고 하면 예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거를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너무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민씨가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네 배우의 어떤 직감 같은 것일 텐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화장실 장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자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혼자 남아있는 공간에서 마음껏 웃고 환희를 만끽하는 장면인데 근데 일단 배우가 연기를 그 장면에서 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너무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자기성이 덜 느껴집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마지막 화장실은 그야말로 결국 노태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진짜 최후에 가장 솔직한 그렇죠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했을 때 오줌새끼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혼자 들어가서 마음껏 웃으면서 이제 배설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 화장실 장면이 조명도 굉장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소변을 보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 화장실 연출 마지막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 그 화장실 설정은 그 아주 용한 이제 그 처음에 콘텐츠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는 네 저는 그게 되게 확고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설명을 해도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상의 문제에서 우리 피디님도 되게 화장실을 자꾸 줄여야 된다고 그러시고 오늘 괜히 오셨어요 계속 지금 근데 그 화장실을 줄이면 안 됐거든요 그 화장실이 그 흔히 보는 화장실이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화장실이 깊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찍는다고 깊은 게 아니라 깊고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그 그 전두강에 마치 창자같이 길게 탁 있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 그 이제 그 남자들 소변기가 있는 공간이 그게 좀 뭐 어떤 영역 표시랄 수도 있고 그런 뭔가 남성성 이런 어떤 그런 공간이어야 돼서 그 화장실 크기를 이제 사실 화면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크게 지쳤거든요 화면에서는 멀어 보입니다 네 길게 지쳤습니다 네 정민 씨가 그 공간 안에서 이제 하는 자기가 여긴 되게 솔직한 공간이니까 네 자기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정민 씨의 좋은 생각이지만 제가 또 아 이거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화장실 장면은 저희가 앞 장면도 그렇고 뒷 장면도 그렇고 되게 빨리 찍었지만 그걸 찍는 과정에서는 스태프들은 다 준비를 해 놓고 저하고 정민 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기다렸었고 특히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화장실에서 웃는 장면은 좀 자규적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되게 신뢰하는 되게 저보다 더 이제 영화적 안목이 높은 저 스태프들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 그거를 잘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제 스태프들은 그냥 따라준 거고 그 이제 정민 씨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막상 찍어놓고 나서는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 재밌다고 왜냐면 그 전까지 전부 다 이 영화가 관객들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네 그 위치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자규적이고 너무 막 그 뭐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다기도 하고 막 그런 아무튼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 우리 영화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 장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진 것 같으냐고 했는데 저는 왜냐면 제 영화 속에서 항상 저 정민 씨랑 얘기했던 게 나는 그 우리 영화의 전두광을 악마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또 악마를 자기가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악마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영화의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이랑 자기의 그런 야망 그런 탐욕에 의해서 먹혀버린 인간이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성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인간이 이제 제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장면이 그런 아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다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자고 얘기를 많이 했던 나는 어떻게 보면 임계점에서의 돌출 행동 그렇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아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안들어 그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자기를 합류화 시키고 이게 맞고 나는 옳고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순간 인간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자기를 설득하거나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그 행동들을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인물들의 어떤 이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모델이 누구냐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두광 같은 경우에는 참 짓궂이시다 생각까지 했습니다 빛날광 자를 쓰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극중에 이제 부인으로 나오는 분들은 특수문장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관을 강조하시기도 했잖아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실제 우리가 이름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름들 한 글자 정도씩만 바꿔서 누가 모델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 인물들 장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태신이 있는데 물론 가운데 태자가 같긴 하지만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원래 모델이 연상되지 않는 그런 장명이고요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건 오국상이거든요 네 국방부 장관으로 나오는 근데 실제 당시에 국방부 장관하고는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비슷하죠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에 대한 장명의 원칙이 있으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두 인물 이태신 오국상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요 그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원래 시나리오도 좀 원래 실전 인물하고 행동이 많이 달랐지만 성격까지 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시나리오를 제가 각색하면서 성격을 완전히 바꿔 버린 다음에는 네 그 또 우성씨도 이제 그 원래 오공화국에서 나오는 김기현 선생님 그 제가 저도 그분 잘 아는데 그 그게 되게 부담이 됐던 거 같아요 실전 인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전 인물의 목소리가 지금 다 생생하게 남아있고 인터뷰 장면도 많아서 우성씨가 이제 그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이제 배우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스태프들한테도 그래서 그 인물은 표상이 되는 인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제 다 바꿨었는데 그래도 그 흔적은 있어야지 그분이 또 왜냐면 그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 실전 인물도 그래서 한 글자만 놔두고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이태신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이태신을 통해서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물은 그 실제를 재현한다기 보다는 좀 제가 개입해서 그 제가 영화를 찍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막 가서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그 장면을 찍는 거가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생각을 처음서부터 많이 하면서는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인물은 좀 실전 인물부터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오국상은 그분이 그 반란군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북방부 장관으로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청문회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실전 인물을 여러 가지 자기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그 몰락을 겪은 거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좀 더 그렇게 묘사를 좀 제가 그분의 실전 인물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인물을 좀 폄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영화적으로 조금 많이 바뀐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완전히 바꿨낸 것 같아요 한쪽 편에는 이제 어떤 절대악 같은 그런 전두광이 있고 여긴 또 너무 선한 이태신이 있고 이게 사실 되게 도식적인 구도잖아요 이런 선악 구도가 근데 그 중간에도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도식화된 두 인물이 있다 그리고 이게 감독님이 캐릭터 영화 좋아하지만 이거는 사건을 다루는 거지 캐릭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인물들이 좀 덜 입체적이다 라는 얘기 있는데 저는 관객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영화를 이제 그 진짜 폭주기관차를 탄 것처럼 달려가려면 네 그런 두 개의 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없으면 이 선과학에 명확한 대립구도가 없으면 관객들이 이거를 재밌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그 인물들은 여러 인물들은 네 마치 그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사이에 이제 꽉 채워진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네 그 인간들이 이제 그날 밤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뭐 자기 보시는 때에서 움직이고 뭐 자기 엉달을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 인물들이 거기 이 두 사람의 표상을 놔두고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가 그 그 일렁거림 그 눈치보기 그 대세 추정 중 이런 거가 이제 제가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에 그 좀 중점적이었는데 네 그러려 그러면 그런 거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국방장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을 내리느냐 안 되느냐가 이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네 국방장관의 재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더 희어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인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캐릭터라면 그 영화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서 지금 그 오국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점유지대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런 허다한 인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전두광이 어떤 인물인지 알 것 같고요 영화 보기 전에도 이태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들은 오히려 그날 양측의 극단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나중에 전화를 받게 되는 뭐 34단장 네 혹은 제3야전사령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연히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책무 때문에 그것을 진압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힘의 향배에 따라서 힘이 이리저리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번복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감청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협박받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한다던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두광 쪽으로 쏠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의 군사반란이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역학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가장 흥미롭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인물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의 어떤 쏠림과 향배와 뭉침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네 그게 가장 저한테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유명하신 영화 제가 이제 좀 주안점으로 잡은 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연출적인 목표셨던 거죠 네 이 영화를 제가 영화를 보시면 모든 인물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하거든요 계속 흔들리고 그런데 그게 그런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또 눈치보기가 흔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도 그런 그러니까 관객들 자신이 전두광이 되거나 이태신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두 개의 너무 명백한 표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관객들이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인물들의 군상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옆에서 같이 그들과 섞여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서술과 그런 촬영의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대신 그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있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런 게 좋은 의미라도 나쁜 의미라도 다 타당성 있게 다가오기를 바라했는데 네 다 합리화가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다 그럴 듯한 그럴 듯한 그 이유와 다 묘비명이 있어서 다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군권이 순식간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너져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제 큰 변곡점을 얻은 거라고 하는 거를 좀 느꼈으면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인물의 구도에 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어쨌건 표면적인 대결은 양측 끝에 전두광과 이태신이 대결하는 구도로 영화가 짜여져 있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 두 인물의 기본적인 상대에 대한 심리 부분에서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고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이태신의 전두광에 관한 태도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영화에서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광은 과연 이태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극 중에서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묘하게 전두광은 이태신을 훨씬 더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게 저 사람의 열등감일까 아니면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위축감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수부 부장으로서 처음 수사를 발표 계단 국방부 계단인가요 거기서 발표하는 장면에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치는데 영화에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번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마주치는 건 복도에서 복도죠 전군 제의관에서 거기서 한 번 마주치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그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면도 이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이 힘들이 뭉치거나 이렇게 서로 몰려다니거나 이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태신은 혼자 있고요 복도에서 네 그 다음에 전두광은 혼자서 대화를 하지만 뒤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자하고 하이에나의 왕이 대화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태신 씨가 이태신이 이제 사자처럼 보이고 단독으로 네 그 다음에 하이에나 물을 이끄는 우두머리처럼 전두광이 보이고 뒤에는 하이에나 떼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사실은 회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일가를 하게 되니까 손을 들어서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건데요 네 그 장면에서 회유하고 싶어하는 전두광의 마음도 그렇고 영화를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전두광은 이태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존중?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 혹은 저 사람에 대한 위축감이나 열등감? 네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상상하시고 만드셨는지 조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광은 그 강력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강력함이라는 거는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두광은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그 앞에 정상호 총장 이성민씨 했던 역할도 사실은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이태신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좀 면박을 당하잖아요 약간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태신은 좀 이태신에 대해서 전두광은 글쎄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감정이다 열등감이다 어떤 거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는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아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딱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의 이야기나 그 세계관이 뭔가 나한테 설득력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근데 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방식 또 세계관은 설득력이 있네 라고 느낄 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태씨는 물론 이태씨는 이제 그런 외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교성도 없고 또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인간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다행이고 근사한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외롭게 소를 키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인물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점에서 사실 영화적인 비중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사실은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실제로도 그랬었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업윤리와 이태신의 직업윤리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찡한 부분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영화에 매혹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어떤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실제로 이제 벌어지지 않은 것을 영화적으로 극한한 부분이죠 이태신 장군이 이제 단독으로 마주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이제 영화에서 꼭 필요한 장면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순간에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일가를 하는데 그 일가라는 내용이 일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나 한인간으로서나 너는 실패다라고 말을 선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전두각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승리했다고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웃지 말라고 얘기하고 걸어가고 화장실에서 혼자 웃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너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나 인간으로서 실패작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영화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화 밖에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장면을 넣고 싶은 거죠 어떤 감독님의 간절함이나 어떤 분노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전두각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돌아서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거기 굉장히 일장연설하는 시나리오도 써있었고 되게 잘 쓴 대사지만 제가 고친 다음에도 이태신이 마지막에 어떤 진짜 사나이로서 어떤 남자로서 또 군인 군인은 무인이니까 그런 어떤 무력의 어떤 어떤 몸부림 또 그런 응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크게 동의해 주진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우성 씨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대사가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성 씨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영화 속에 그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게 저 영화 속에서 79년 12월 12일이잖아요 13일 새벽이죠 그때 그 인물한테 이태신이 다가가서 뭐 이태신이든 누구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장 좀 타격감이 있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욕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먹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얼마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가장 그 그 실존 인물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럴 때 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해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그런 시점 또는 제가 현재 시점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너는 참 감독으로도 그렇고 뭐 인간으로도 자기가 없다 그러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 지금 실제인 인물이 그런 거를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뭐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는 정도로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 분이 그 원래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인간이 아닌 게 어느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뻔뻔함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아직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장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직전에는 그렇게 감독님의 마음 같은 거였군요 대사가 좀 너무 단순하고 후적하고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묘한 감정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사실은 들끓게 되잖아요 마음속이 다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일갈해 준 게 너무 좋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 명의 관객으로서는 그때까지 사실 저는 영화를 너무 재밌고 좋게 봤거든요 영화도 실제로 지금도 매혹되어 있고요 근데 저 장면의 장면들은 그야말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건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다 아시고 연출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런 선택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영화니까 제가 만들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스라드도 마지막에 왜 이렇게 찍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태프한테 배우들한테 이거 내 영화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 따라줘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그 이제 넘어가서 그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원래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찍고 싶었던 거는 그 하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구국의 일념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왜냐면 제가 이 30대 중반에 이 사실을 이제 그런 그 그때 뭐 아마 월간조선에서 나온 그 그때는 그 월간지이나 개간지들이 이제 르뽀라고 해서 이제 아 맞아 굉장히 길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보는 거였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으로는 보면서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서 지들끼리 한 거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오공전사라고 그 반란군 시키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단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는 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신들끼리 모여 있는 장면에서 당신들은 오히려 더 전전긍긍긍한 거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그 내부에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그 한 사람이 다 설득해내고 겉박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은 그 무리의 진정한 왕이 된 거고 그날부터는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계가 완벽한 위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더 나아갔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배우들 캐스팅도 그렇고 그 30경기라든가 하나의 약간 말씀하신 연희동 이런 장면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영화가 뒤로 갈수록 제가 이제 아 이게 마지막에 이 때 시즌이 다가가서 전두환한테 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내가 이 영화를 찍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좀 촌스럽다고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이 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사진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 질문 하나만 드린다면 저는 사실 영화에서 제일 끔찍한 장면이 이제 전두광의 어떤 행동들은 사실은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욕본을 지켜야 될 그 수뇌부가 네 그 전부 다 그 수경사로 몰려오는 거를 이태신이 바라볼 때 그 장면이 제일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판도를 바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은 별 투스타인데 전두광은 영화 속에서 이제 중장인들을 호령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재가를 받을 때도 차력 경례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는 그것을 순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영군가요 네 한영군 중장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서 전 장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 사실은 그 악당들 사이에서의 판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위계가 서열 정려가 된 거죠 네 끝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초강력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보다 더 관객들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가 제대로 설득했다는 측면에서 인간들이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동물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저는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순간이 뭐 인생에서 몇 번 있지는 않잖아요 감독도 영화를 찍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럴 때 이제 그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영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중에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어디서 읽은 책으로 얘기하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가 대답하는 그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리는 여러 가지 판단과 그런 생각에 총괴가 모아져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아주 멋지고 근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를 다 고스란히 반영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바보 같은 결정에 연속으로 살아서 제가 한영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아니 진짜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 바보 같은 결정 때문에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의 삶을 다 파괴시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들이 내란자나 그런 군사반란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실은 다 보고 나면 패배단만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들을 더군다나 실화를 이야기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진으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진으로 끝내는 영화들에 대한 약간 저항감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본 입장에서 근데 이 영화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저 이상의 사진으로 끝내는 마지막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진을 두 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영화 속에 연기했던 배우들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실제 보안사 앞에서 찍었던 그 인물들의 사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 한두 가지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드린다면 마지막 순간에 사진으로 끝내면서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마치 역사에 기록을 받듯이 이 영화의 자막은 저는 굉장히 초강력 자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후의 경력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범죄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명 한 명 역사 앞에서 호명하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끝내신 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원래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역들이 같이 모여서 그 기념 사진을 찍고 원사에서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거는 맨 처음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바꿔서 이렇게도 끝내고 막 했는데 제가 영화를 찍다 보니까 찍는 중간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제가 이제 제깐에는 제가 이 시비시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특별히 좀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게 되잖아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근데 누르면 그 사진이 항상 뜨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아 이 사진이 나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도 만약에 이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진부터 보게 되겠구나 해서 이 사진이 이 영화의 약간 대문 같은 그러니까 이 영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문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그 문고리를 자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저의 이제 상상력과 저의 어떤 영화적 표현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로 좀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물들도 그 장면을 찍고 그 실제 사건이랑 겹쳐서 이렇게 만약에 영화가 관심이 있으시면 그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유형으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을 뭐 사람들은 박제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 영상에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실제 영상이 동영상도 있군요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는데 그걸 보면 진짜 큰 일을 잘 치르고 너무 행복하게 나와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마치 그 동창들이 뭐 소풍 와서 찍은 것처럼 찍거든요 그게 좀 속상했어요 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리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 승리한 날로부터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죠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랑 삼아 찍은 사진에다가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을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당신들은 굉장히 기념사진이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반성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근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거기에는 제가 어떤 뭐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재현하면 오히려 관객분들이 더 네 스스로 좀 평가하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력이 뭐 경문처럼 저한테 사실은 보이기도 하고요 강렬함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사진이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실제 사진은 실제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면 리터치를 해서 좀 흐리게 보여주신 건가요 리터치를 보기에는 그게 저 그냥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관련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네 그거 잘 보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은 저희가 이제 클리어로 얻었는데 그분들이 다 왜냐하면 거기 또 하나의 우리 영화에 다루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그 사진에는 나오지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역사에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은 그렇냐 아니냐를 하기보다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핵심 그 대통령은 그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경과 됐으니까 그 사진은 그 세월처럼 세월을 머금고 탈색이 되고 이제 들어가는데도 그 두 분 얼굴은 좀 좀 그 사진에 그런 좀 또렷이 보이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한 시간도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네 또 이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고요 러닝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오늘은 최대한 편집 없이 이렇게 좀 감독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장광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정돈된 언어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왜 인터뷰를 그렇게 안 하셨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심정이 됐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한 편의 영화를 마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아 이렇게 감독님만 알 수 있는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지금 벌써 이제 시간도 많이 질렀고 또 천만 명 가까운 관객들이 봤고요 내가 따는 건 몰라도 이 영화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것은 한 것 같다 이런 어떤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그렇게 자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뿌듯한 건 없는데 아니 그러니 가요 오늘 진짜로 작년에도 괜찮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영화가 너무 잘 들어서 그게 좀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감비란 영화 할 때는 그거 천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너무 이제 감독으로서 너무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 의견을 넣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다 빠꾸 먹고 이렇게 막 아무튼 그 아주 너무 좀 진안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할 때는 그냥 아 이제 영화계를 그만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누구 어느 누구의 조언도 안 듣고 찍었는데 그 영화 되게 편협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이거는 내 근데 자기 맘대로 영화를 완전히 내 맘대로 했을 때 그 아수라 했을 때 그 쾌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하지만 또 사람들의 얘기를 막 다 영화 속에 집어넣지만 그런 감기 때처럼 그런 요행심으로 막 구겨 넣듯이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아무튼 만드는 과정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가 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런 장면이 괜찮나 이런 거에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서울의 범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연 이 영화를 잘 만들었나 솔직하게요 그리고 또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이런 좀 어지러운 그런 시점이 지나가고 제가 영화 완성된 다음엔 제 영화를 절대 보지 않는데 이 영화는 한번쯤 보고 싶어요 다시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를 저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네 그때는 아마 지금도 알지만 영화의 좀 부끄러운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이 훨씬 잘 보일 것 같고 아 하나는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흥행이 훨씬 잘 되니까 네 이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12.12를 찾아보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정말 행복해요 창작자로서 감독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은 관객들이 그렇죠 역사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건 재미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흥미를 느껴서 그걸 막 찾아보면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거를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거는 좀 행복한 부분입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너무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는 너무 많이 공부도 되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끝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종재부를 찍으셨는데 딴 데 가서 어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해 주시고 또 질문이 되게 좀 제가 대답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 주셔서 인터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말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성수 감독님과의 인터뷰에서 거론되었던 영화들 있죠 정호성 씨와 함께 했던 세 편의 작품이 있죠 초기작 그러니까 비트 태양은 없다 그리고 무사까지 세 편의 영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